마이비 아 이렇게 많이 여유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마이비 친구들이 아직도 데뷔한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못난 삼촌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비 플라자에서 마이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좋으세요? 네! 아 진짜 좋으신가 본데요? 진짜로? 네! 자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다리를 최대한 우리가 조금 더 채워주면 바로 마이비 공연 시작하도록 고맙습니다 자 위에 우리 계시분들 좀 더 내려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곧 이제 바로 2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 어택부터 정말 심장어택 아닙니까? 정말 심장어택 아닙니까? 와아 정말 아 그리고 우리 일단 첫 무대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좀 나눠보고 계속해서 더 좋은 공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이비만을 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박수와 환호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비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한 분을 제가 모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막둥이 하이현입니다. 바로 이 심장 어택은 우리 막내가 들어오기 전에 활동했던 곡이어서 이렇게 다섯 명이서만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희주!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정말 너무 설레고 싶다고 재밌고 너무너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정말 열악한 이 환경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완전체! YB 완전체로 한국도가 공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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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그 박수 도달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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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자 여러분 진짜 오늘 어.. 시험 완료 오셨어요. 갑자기 음악소리를 듣고 있을게 많이 오셨는데 아..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신인그룹 MYB NYB MYB 신인그룹 MYB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자 한 명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MYB의 말언니 희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YB의 무조건 사 열악사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YB의 쇼핑 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YB의 리사 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YB의 상승함 막중이 하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YB의 주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YB의 막내 이장입니다 아 좋아요 자 자 우리 마이비 두 곡 공연을 이렇게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해봤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마이비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오늘만 작업하지 백여명 정도 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특별 공연을 마치도록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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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라이비의 신곡 또또를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거 손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너를 뚝뚝 보고파 보고파 자 이거에요 로맨단 유주님께 갈게요 도움부 쪽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해 주세요 아름다운 떼창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또또 네 다 같이 해 주실 거에 맞습니다 너를 또또 보고파 보고딱 보고딱이죠 딱입니다 여러분 타 아니에요 딱 너를 보고 보고 딱 보고 딱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어머니 누님 한 번 도와주세요 엘멘 생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연습 다시 연습 너를 또 또 보고 딱 보고 딱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5 6 6 너를 또 또 보고 딱 보고 딱 보고 딱 감사합니다 1 2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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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